우리 그룹의 사보 8월호가 서핑 균형을 잡고를 테마로 발행됐습니다. 사보 8월호에는 변화하는 파도에 맞서는 코오롱인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집처럼 편한 공간에서 지역의 향취와 에피그램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에피그램의 올모스톰스테이 스마트워치와 로봇청소기 판매로 성과를 이룬 코오롱 글로벌 상사사업본부 신사업팀 신성장유닛 소통과 배려로 최상의 팀워크를 유지하며 성과를 도모하는 코오롱 제약 품질보증팀 구글, 나이키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를 목표로 하는 코오롱 플라스틱 상해법인이 소개되었고요. 2주간 진행됐던 코오롱인의 봉사주간 드림파트너스위크를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 코오롱인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서로 하나되어 균형을 잡고 성공을 이어가는 코오롱인들의 스토리가 담긴 4부 8호로 많이 읽어주세요.